그래서 이게 5년이죠. 이 다리를 이제 불살라버리는 거죠. 9월 9일 시작되게 되면 이제 무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간절하게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는 원했던 것이고 대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한 거니까 이제 그대로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50년 의료계의 여러분들 인연을 가졌던 노의사께 사신 이번 한국의 언급의료 진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90%에게 실력 있는 의사들의 진료는 다음 생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의 배출이 이 말씀은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 응급실 위기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말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 의료가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2차적으로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이 튼튼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실에는 인턴만 있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미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응급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의 붕괴와 대한민국 군대 의료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죠. 1990년에 인턴하셨던 현직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고 인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턴이 이런 환자가 도착하게 되면 환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배후 진료과 연락을 하게 되면 당직실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던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출동해가지고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다 연결되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의료 경험이 없지만 모든 것이 유추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몇 달 사이에 학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부가 얼마만큼 중요한 정보인지 그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학습이랑 여러분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사물과 현상의 실체적 진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 활동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현재 원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mg세대의 용으로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될 것 나는 엘리전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월 9일 날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이 여러분들 수십하기 시작이 되게 되면 전개될 수 있는 최종 종결판입니다. 엘리전입니다. 게임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사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고 의대생들은 적이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표를 내고 휴학을 내버린 겁니다. 지지한 겁니다. 지지. 전공의들 지지치고 나갔습니다. 의대생들 지지치고 나갔습니다. 굿게임. 약자로 게임하다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로그아웃 할 때 용어입니다. 그러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지지치고 나가면 이제 게임은 엘리전이다. 일리미네이션. 한쪽이 완전히 파괴가 될 때 끝나는 게임이 된 겁니다. 상대방 진영이 완전히 처절하게 파괴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주수호 여러분들 원장도 젊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끝난 엘리전. 엘리전이 여러분들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엘리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해버린 겁니다. 굿게임.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국가는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항보한 겁니다. 항보이 뭐냐. 한쪽은 사표 던지고 한쪽은 없는 게 휴학기 내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의로파국을 너무나 리얼하게 여러분들 보여주기. 싸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하며 두들겨 펴는 정부를 상대로 젊은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각성하고 아예 상종조 안 하겠다고 해서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막상막하 할 때 전공의들은 카르텔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젊은 양반들이. 의대생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하고 전공의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힘은 압도적으로 뭡니까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지지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굿게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던질 수 있는 건 사표고 휴학이니까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 뭡니까 의료사태는 바로 일리미네이션 엘리전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전 한쪽이 완전히 파괴가 돼야 끝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겁니까 관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집단적 사고에 함몰돼 있고 우리가 남이가 적을 분시하자 우리 만세 이런 정도인 겁니다. 사고가 전혀 자유롭지 않죠.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제3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국까지 가는 겁니다. 파국을 가고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퇴진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그게 일리미네이션 엘리전인 겁니다. 학생들은 다 떠난 겁니다. 전공의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 한쪽은 뭡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 그냥 씨름하다 매트리스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끝 게임 끝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남긴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제가 발치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대등한 관계에 싸우는 거지. 최소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가 돼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하고 하마스 정도 싸우는 전쟁이란 거지 이번 전쟁은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일방주를 두드리게 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 똘똘해 가지고 그냥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사표 내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한쪽이 일리미네이션 제거되어야 돼 끝나는 치킨 게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순재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그것은 분명히 정부라는 겁니다. 제가 정부 고생하는 정부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평을 합니다. 냉정하게 논평한 겁니다. 한쪽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끝난 겁니다. 전공이들은 전공이 자리를 잃어버렸고 전문의에서 이런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대생들 뭐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한 2, 3년 정도 날리는 건데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잃을 것은 국민들하고 이제 잃을 것은 윤정부가 이름들 잃겠죠. 그것은 당해봐야 그때 알겠죠. 한쪽이 완전히 파멸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공이들 책임도 아니고 의대생들 책임도 아니고 의사들 책임도 전혀 아닌 겁니다. 그냥 윤정부가 일으키고 윤정부가 두들겨 폈고 윤정부가 쫓아내었고 윤정부가 이름들 뭡니까 굳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한 분이 에클립스 레신이란 분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싸움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공이들은 기성의사들은 다들 야부리만 틀고 열심히 종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싸움의 성부를 포기한 전공이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이들이 일찍 항복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갑니다. 사표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6개월 끓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사표 금지 사표 수리 별짓 다 한 겁니다. 그냥 역 같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공이들은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역 같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사표 던진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사표 던지는 건 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공이들이. 야 이 기성세대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전공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전공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돈이 있냐 집이 있냐 권력이 있냐. 전공이들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사표권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역 같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부 전문의들도 이런 사표를 던졌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정부와 의사집단의 싸움이란 프레임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폭압에 앞에서 앞길 창창한 의사들이 전문의료민 필수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재 상황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일하게 이런 한미천이 있으면 뭔가 하니까 젊고 그다음에 뭐죠. 전문이 되면 생활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앞길 창창한 의사들이 전문의료민 필수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은 맞서야 전쟁이죠.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복귀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전문의 필수위를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오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불쌍한 여러분 전공의들한테 돌멩이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그렇게 여러분들 막대하는 사회도 참 딱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더 가혹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 봉서님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대학의 인원 배정한 순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그 다리를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정반대로 달리고 있고 오직 게임 줄 달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 건널 다리 다 태워버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원상복귀 이거는 사퇴를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정부도 여러분들 퇴각할 수 있는 다리를 다 치워버린 겁니다. 왜 2025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그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책임은 본인들이 다 지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의사가 늘면요 의료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절대로 의사 증가로 의료비용이 늘지 않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의사들 수입을 50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조선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봉급이 의사들이 준 공모하고 같은데 의사들이 수출해가지고 반도체 팔아가지고 밖에 돈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나누어 먹는 건데 의사 수가 늘어났는데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안 넣느냐 이야기죠. 의사들 다 매겨 살려야 되는데 그러게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러면 조선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러면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이해 정도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겨울 정도로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아 봐라 이게 우리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게 그냥 공짜로 이러면 늘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분들 두고 뭐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라는 것이 의사 수에 비례하잖아요. 의사 수에. 그런데 의사 수에 비례하니까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 수가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의사들 1인당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들 비용이 더 줄어들 정도 만들겠죠. 수가가 현재 여러분들의 원가의 60에 70%인데 더 낮추겠죠. 그래 포괄 수가제니 무슨 뭐 묶음 수가제니 뭐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 하더라도 아니 의사 수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이고 저렇게 조선 사람들 내가 언제까지 설득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들 다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폭증하는 정책을 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고생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 의사들 좋다고 묵니까 의사들 편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겠냐 그러나 고장 나오는 이야기 공박사님 아들 딸이 의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이분도 얼마나 여러분들 딱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9월 9일이니까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뇌관 폭파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뇌관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주옥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버티기 전에 항복하고 싶어져도 항복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24학번만 25년에 수업이 이루지기 힘든 거죠.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그걸 뽑는 겁니다. 변호사 인력이 늘어나 소송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인구 감안하게 되면 일본의 52배란 경의적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소송 건수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배상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송에 걸리면 배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배가 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공의들이 저급여 고강도 노동을 했으라도 국민들에게 낮은 비용 고유의 의료를 지금껏 해왔다고 제공하는데 백번 천번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경제의 활동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행위를 렌터 시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렌터 시킹 경제적 행위로 합리화 될 수 없는 그런 렌터를 추구하는 그런 렌터 시킹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정음도 굉장히 주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렌터 시킹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더더욱 의료소송이 빈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수가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공급이 현장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 결과는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안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실험을 다 거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나라는 나라대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더라도 필수 의료과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술하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로 갔을 겁니다. 사회가 가는 방향 자체가. 이번에 이제 더 기폭제가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뭐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해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들 하고 그걸 이번에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그리고 개원에 투자해 가지고 숙가 낮고 임대로 비싸고 관리비 들어가고 직원인 건 매년 늘어나고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 개원인 겁니다. 그럼 개원을 왜 하냐 봉지기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중형 병원들이 병원이 돌아가려면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수익이 남으려면 수익이라는 게 P 곱하기 Q지 않습니까? 환자 수 곱하기 숫가인데 숫가가 P가 워낙 낮으니까 의사 수를 줄인 겁니다. 의사 수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병원들의 봉지기 숫자가 국제기준으로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지기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돌리게 된 거죠. 이렇게 제 생각에는 현직 의로인이라고 보거든요. 숫가 낮고 임대로 비싸고 관리비 이름도 부담 있고 직원인 건 매년 오르고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부량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폐업도 하고 한국의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원리가 의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직할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오더라도. 그래서 피치 못해서 개업일을 선택합니다. 소아과를 개원해서 망한 일이 두 번 있으면 그 다음에는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의사들 사이에 돕니다. 여러분 한 5억 10억 정도가 수지가 악화돼서 여러분들 폐업을 하고 나면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공박사가 여러분들 그 의사들 걱정을 왜 해주나 그렇지만 특정 지역 직역에서 지나치게 신용부량자가 많이 나오면 그 사회현상을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 그냥 내벼 16년을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3천명 대신에 5천명을 또 늘려놓은 겁니다. 중형병원을 여러분들 에서 의사를 모집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중형병원도 어려우니까 의사 수를 줄여서 의사 1명당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병원을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여러분들 근무 여건이 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병원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취직할 페이닥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개업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되는 겁니다. 제가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연배가 여러분들 꽤 되셨을 것 같은데 동기한테서 받았던 전화 내용을 한 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박사님께서 자살한 제 친구 이야기를 제가 남겨두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에 제 의사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발신 이름을 보니까 그 친구인데 전화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왜 전화했냐 왜 이렇게 여러 번 물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참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술 먹었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친구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나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죽었는지 차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한 걸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공부하고 그 엄혹한 과정을 같이 견딘 사람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다니 그 친구가 언급의학과 전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빚을 내서 개업해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빚을 내서 개원하면 리스크가 엄청났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 20%의 개원이가 개원소득의 8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80%의 개원이는 이렇게 떠돌다 죽는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족까지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라고 매너 하나 주고 전문의 자격 하나 주고 타인의 인생을 교묘히 갈아서 세계 최고의 의료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된 겁니다. 박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죄익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나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알 바가 없는 겁니다. 필수 여러분들 포괄수까지를 이야기한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이 많이 돌아가셨죠. 저는 이런 사태가 수백 명이 죽건 수천 명이 죽건 수만 명이 죽어도 사실 냉담합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연민도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게 자연의 섬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국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매년 삼천명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남문제니까 남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인인 사람들은 빅파이브나 빅식스 문제뿐만 아니고 그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개원이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천명에서 5천명 만 명을 늘리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본인들이 조립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더라도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때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접근하게 되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자신도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의사 문제를 친구들도 있지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의사들 도움을 항상 받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의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일천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의료사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한국의 의료가 다수가 소수를 좀 갈치하는 그런 체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정리가 돼 있었지만 왜 다수가 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구석구석을 들여다본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업이들은 자리를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개업을 하냐 자영업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을 나온 다음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의를 딴 다음에 받아주는 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3천명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3천명을 어떻게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매일 성장하는 방송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방송 늘 저와 함께 국제문제 기술문제 또 사회문제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이 책은 미국 성교사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에 또 보금화에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오늘 한국의 소위 현대의학의 토대를 이분들이 기도와 헌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금 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의 대표적인 그런 주인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제가 심혈을 기울이 썼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규명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 총론 2권 대선 3권 그 다음에 4권 4.15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책들을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죠 한국인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필하지 않았지만 정말 참 잘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박사께 쓰신 그야말로 필승의 역작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월요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